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베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들도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시킨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정의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주소서 같은 감사주일이 그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기독교의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그렇게 연결하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 들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의 3장 사건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 인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해복시켜 주시는 재창조 역사를 그렇게 예수님이 일으켜진 것이다 예수님이 성욕신 하신 성탄절이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성의 절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부활 세상 종교와 다르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다른 종교가 구분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로 끝나는 부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초래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제리 마실 때 이 말 구원받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리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란 말은 초월적 축복을 말합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축복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자 초대교의 첫 번째 설교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설교의 모범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타락방에 성령이 강렬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왜냐? 이들은 다 지금 수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예루살렘 공에서는 예수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 저것들을 다 잡아 가두어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명 수배자들이요 언제 체포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실은 숨어있었는데 마가 타락방에서 그야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체포와 상관없이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이 끌려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높여 이러대요 소리를 높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는지 사는지 잡혀가는지 전혀 몰라요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본문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음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 중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 그리고 그 부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일을 정의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감나산 강단 메시지를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237나라 5천 종족 보호만 하는 이 영원한 미션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천까지 실제 눈으로 보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 붙잡았다 이것은 당시 대사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재림하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초대 교회 제자들, 이 백이심의 성도, 이들 가수에게 늘 영적을 큰 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힘 얻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메시지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활 참 소망을 전하자 전하자 생정명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예수 부활을 정원하는 삶이다 예원계 모든 신도들, 2023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을 완벽하게 보장한 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보상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참 소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부활 때문에 기뻐하고 부활 때문에 감격하고 부활 때문에 용서하고 부활 때문에 즐거워하고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야 부활의 정인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예수의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부활하신 크리스도가 날마다 24 누려지게 하여 주옵사사 이 축복받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하나님의 은약성치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로 페르대의 유대인과 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려야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배워보지도 못한 강름나라의 말들을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큰일이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 강름나라에서 온 전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 죄를 삼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의 말에 맞춰 쫙 하니까 놀랐어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저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지상방언이 일어나서 배워보지도 못한 러시아 말을 영어를 일본 말을 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입은 각 나라의 방언 이걸 통해서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란 것입니다 장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 홍수로 당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 좀 비기자 그러면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나님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의 극치요 하나님을 대화하다니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어요 그 방법이 뭐냐 사람들 언어를 혼자 함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구원이 하나이더니 그랬어요 한 말밖에 없었어요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화가 되니까 이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언어를 확 혼잡게 해보니까 언어가 막 생겨요 말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한국말이 언제 생겼어요 한국 그런 한글은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답할 수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영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러시아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말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때 불신자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라고 하면서 이 말이 나왔어요 야 한국말은 세종대왕이 만드는데 한국말은 누가 만들었냐 다 대학 나온 사람들 엘리스들 어? 처음 듣네 처음 듣지 어디인 줄 아냐 성경에 있다 성경 창세의 심장 보면 바이올탑 자꾸 일어나서 그때 언어가 생긴 것이다 충격받던 아 코로나 처음 듣는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언어 법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래서 어느 통할 사람끼리 모인 것이 나라예요 어느 많은 삶이 모였단 말이에요 다 헛떠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오순절 날에 막 물러갔단 말이에요 어느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어떤 말이라도 다 통해버리려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적 회복의 메시지지요 천하 만국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표가 도래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면 전 세계에 다 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통역자가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지요 우리 지금 정무위성교사 파키스탄에 삼중완당 있는데 계속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전부 통역자들이 통역을 다 한 거예요 그분이 영어도 아무 한마디도 못해요 파키스탄 팟자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기하지 그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마빠 누구리아가도 있어요 신기하게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살아남아요 그걸 통역이 다 돼요 또 다민족들이 왔다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이나 통역자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세계보험아 어떻게 할까 걱정할까 없어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1장 4등 1장 8절에 주신 은약이 뭐예요 그 무식한 관리사람들 제사를 세워놓고 성령이 이 마음을 건넝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게 바로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야 놀랍지요 실현 불가능한 그야말로 이 막연한 몽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현장에서 실현시켜 주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처벌한 거예요 아 땅끝까지 가능하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보물에 보면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들은 제자들을 보고 죽어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술 취했다 성령이 오심으로 확 열린 이 새 시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오천절 성령 강림에 참 의미를 선포합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그 시간이 바로 제3시라고 했어요 제3시 유대인의 제3시는 지금의 오전하옵시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오전하옵시에요 주일 오전하옵시에요 성령 강림한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정치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과 같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걸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제자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 은약이 성취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은요 신구약 말씀 전 말씀은 전부다 어느 말씀을 잡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있어요 한 구제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게 되어있어요 오순절날 성령강임 사건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교역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별에 따라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요월스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어느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겠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누리는 성령에 이 축복을 전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여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 환상, 꿈 의미가 아니에요 예언한다 이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을 예측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 환상과 꿈도 마찬가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 V, D, I, P 삶이, 은약, 삶이 바로 이것이 환상과 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C가 뭐예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꿈을 꾸고 그걸 내가 생각 속에 체지나 만들어서 실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C, V, D, I, P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과 꿈을 꾸는 거예요 C, V, D, I, P의 은약적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체험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체험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버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정인된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특별히 베드로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엘서의 예언된 은약 성체는 오늘 전절날 성령 강림이 결국 그리스도를 덜어내기 위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덜어내기 위해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으로 이어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는 은약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정이었음을 강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산철 나라 오천 종족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성교사였던 헨리 마틴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교의 영이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성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누릴수 기동당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 복음을 이 귀한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지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며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성교의 힘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삼철 나라 성교 원년을 선포하면서 은약적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과 이십사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십사 소통 이제 다음 주에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면 515명의 새로운 중직자가 그렇게 탄생합니다 기준으로 했던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는 2, 3, 7일 날에 현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237개 장로님들에게 237개 나라를 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로님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에 기도하고 싶은 나라에 다 그렇게 딱 소속이 되게 되어있고 그 위에 안수입사 권사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신들 모든 앱런트들이 다 그 장로님과 함께 그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바빠 누군이야 가본 적도 없고 드러진 적도 없지만은 그 현장에도 하나는 그 영혼도 우리에게 붙여주사 하니 하나는 그 영혼을 권하여 주옵사사 거기에 성교사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갈 것이고 그 현장에 현장을 포기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부에 되면 포기할 수 있고 꼭 가게 할 수 있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그렇게 성교사들이 전부터 제가 30년부터 그 식인종들이 살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간 성교사들이 지금도 우리 동기들 가 있어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예수가 그 소임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못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배정을 받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성년들이 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도 구원 받게 하여 주옵사사 아무도 모르고 혼자서 방에서 혼자서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셔야 중심 나는 행편이 안 됩니다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배정받았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아주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참으로 내가 이 성교에 대한 가슴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잊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피로를 다 채워주신다 4월에는 성교대회가 있고 외운 게 성교대회가 비례돼서 각종 성교 행사가 막 연이어지면서 지금 마당에 돌아오면서 이런 망국길을 보면서 여러분 각 우리 파송혁명하는 성교사들 현장을 다 지금 보고 있잖아 얼마나 멋지게 지금 성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냐고요 심지어 애라서 가지고 성교 군대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정명 사명 감방하라고 보여준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치유하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손에 입힙니까 전능자가 주시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약 성체는 생명 살리는 것과 직결됐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것과 직결됐어요 내 삶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에 관계된다 그래서 감사한금, 십일종금, 성교한금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 드림으로 그걸 통해서 생명 구원 아멘 그래서 이거 다 생명 구원과 지킬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좌해버려요 그래서 모두 다 산문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위시의 부활신앙입니다 22절 5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라 예수로 큰 건넝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을 하신 거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던 것과 미리 아신대로 내 전부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으리라 있을 수 없음이라 자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이 설교 핵심은 뭐요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약 성취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참 독특한 것은 이 표현인데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잠시나마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 왜 예수님이 잠시나마 사망에 매여 계셨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 상식의 3장 사거리에서 모든 남자의 우소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출생 자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요 출생 자체가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에 대한 이 해결 이 해결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천상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원리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짐승을 잡았다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죄인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으로 다 이 짐승에 옮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사해 주세요 대신에 이 사람 대신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죽게 피를 바치겠습니다 목을 딱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바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바친 게 구약식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라는 것은 맨날 나올 때마다 짐승을 들고 와야 돼요 올 때마다 일시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지은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드리는 재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십자가 하느냐 그 십자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죄 문제를 싹 대고 온 죄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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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믿어줘야 죄사함 받습니다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보일의 피가 내 가슴속에 흘러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십자가 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이지만 공의 절대 죄 용서하네 그 해결해야 돼 그 해결하는 사람과 공의 희불이 2장 14절로 15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어디서 죽음에서 놓아주려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십자가가 뭐냐 우리를 모든 죄사의 해방 죽음에서 해방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깡패 두목 이마스도 이 사형을 받고 가는데 그녀 왈로 오줌을 사고 그녀 왈로 벌벌벌떨면서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움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면서 순교도 할 수 있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해방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로를 하지 못하도록 부활해버렸어 날 믿으면 대용서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부활하셨어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순간은 슬퍼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돼요 예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천국으로 가셨다 아멘 천국의 예수님과 잔치한다 찬송을 내야지 천국 관송식으로 딱 하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맨날 울고 한 달 후에 울고 1년 며도 울고 찔찔 짜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가신 그분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멘 그렇게 도전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울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망이 우리 앞에 왕로를 할 수가 없다 사망이 새망되었다 요마스 6장 8줄로 그 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미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못 말립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 말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잔해나게 죽일까 그 잔해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사형을 당한 데도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들어와질 않아요 우는 사람도 없어 찬양하면서 가 화형 당한 데가 찬양하면서 가 얼굴도 보니까 다 웃으면서 죽어서 사망이 잡을 수가 없는 영생의 선물 가진 자의 모습이 성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영생의 감격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도 25절로 31절까지 다윗이 기록한 10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수의 부활을 대표적으로 부활의 증인이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시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렇게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 년 전에 이미 다윗이 살았는데 천 년 전에 이미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잘 봐야 될 것은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4대전 4장 25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부활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 감동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칭했다고 예수님이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도 전부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사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여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사사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사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다 해요 사실 다윗이 뭘 알아가 천 년 후에 오늘 예수를 예수가 십자가 해주고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려야 하신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25절로 28절로 보면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요 기뻄이었어요 부활신앙 가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뻄이었다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줄을 비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기쁘고 자기 혀는 즐거웠다고 밝히고 있어요 주께서 부활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거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은 다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도 부를 것도 없고 두를 것도 없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몹상해보세요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늘 하나의 슬픔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암밖에 없는가 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걸 못 이겨나갈까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부활 생명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목상해보면 참 기쁨 참 감사 참 이 소망이 확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다 죽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정도로 호주 출신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여전히 부활은 진행형이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이 말이죠 부활은요 매일 24시 하나님 나에게 현재의 진행이 되어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31절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정인이 되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경험해야 할 신비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인데 에블레이죠 에블레 에블레에게는 길에 들어선 것이 다 문제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에 있는 물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나비의식이 아니라 에블레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계속해서 문제만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삶의 모든 것이 뭐요? 부정적이지요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싫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전부 다 내가 터봅니다 부정적입니다 에블레 의식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눈앞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 전부 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에블레에게는 우리는 나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블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잖아요 에블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잖아요 에블레가 부활하면 나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 장애물이 다 날아가면서 편안하게 볼 구경거리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중리산이 지금 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거 다 에블레 수준이에요 나비가 딱 부활의 신앙을 딱 하게 되면 다 구경거리야 별거 아니에요 아멘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쉽게 쉽게 넘어설 수가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부활의 정의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부활의 정의될 정도로 고백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다 장애물이었어요 에블레 무섭고 두려웠고 막 예수님께 꾸중듣고 도망가고 에블레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힘을 다 입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비의식이야 나비의식 완전히 한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전에 보였던 모든 장애물이 이제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대하게 정면 돌파야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그랬습니다 비굴하게 치사하게 그렇게 구굴하듯이 사는 희생돼서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는 마귀자에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마귀를 왜 불신자 왜 공격합니까 지자식이네 놔두지 세상왕이니까 정치행제 사회가 잘 되라고 계속 밀어주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사장 사람 아니에요 잠시 살다 지나간 나그네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흔들리는지라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세상이 잘마다 꽁짱꽁짱 그 사람은 다시 정겨봐야 돼요 그런 사람 주일날 그런 사람 심야기도 그런 사람 수요일날 그런 사람은 삼위일도 안 합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모든 게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자기중심력이지 무슨 부활정인 무거운 소리 그런 거 부담스러운 소리 그거 다 부담스러워요 제일 부담스러운 거 전투성교회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감격 없는 사람의 특징 완전히 여러분요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이 부활신앙가 있는 사람이 못 말립니다 이 나비의식을 딱 갖춰버리면 세상에 막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울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도와줘야 될 사람밖에 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부여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날에 그냥 어떻게 됐어요? 신도수가 삼천이라도 하더라 한 번 설교했는데 삼천명 현장에 엄청난 시각변동이 일어났지요 놀랍지요 삼천명이 하루아침 돌아와 확 베드로 설교 듣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일만성도가 확 7부 8부 예배가 샤아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사람 통해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다양성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른다니까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없으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통해 어느 날 은혜 받아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3.21조 3운동이라는 이 시대적 응답 시간보 은약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은약적 도전하는 기원장 그 전도자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역사입니다 역사 여기의 모든 성령들 강단 은약자고 삶의 현장에서 은약자고 도전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그래서 전도와 성경의 망대 시원한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사사 에블레 의식으로서 맨날 구글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비 의식 가지고 완전히 부활의 주인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추구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사사 누굴 만나든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정거하는 증인이 되기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기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령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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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